아 역시 색깔이 맘에 안들었나봐요 자 색깔 바꾸고서 바로 한수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갯바위 갑오징어 주꾸미낙자로 왔는데 오늘 물때가 무신인데 나오려나 모르겠어요 한번 해봐야겠어요 여기서 던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프로TV 지혜프입니다 오늘 라항로항으로 갑오징어 주꾸미낙시를 하기 위해서 방파제로 왔는데요 오늘 물때가 무시 지금 썰물이 진행이 돼서 썰물은 다 나은 것 같아요 무시라 물음직임이 별로 없는데 스피는 자작으로 좀 뺐어요 옛날에 제가 자주 쓰던 스피인데 봉도를 하나 달고 이렇게 애기를 15cm 위쯤에 달아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낚싯대는 주꾸미 전용대구요 니른 베이트릴을 원주로 1호 1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백러쉬 나요 보통 약간 약간 회전 줘서 던지는거에요 이런식으로 백러쉬 안나잖아요 전혀 그런식으로 하면 돼요 잘나갔어요? 그냥 던지면 이게 백러쉬 난다니까 그리고 멀리 안 나가 회전을 줘서 하면 멀리 나가요 그냥 가볍게 없어서 내추럴 컬러로 한번 바꿔서 한번 캐스팅 해 봐야겠어요 뭐라고 할까봐 소통 컬러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입실이 없어서 핑크로 바꿨어요 핑크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입숨이 가보지는거 짬낚시라다가 입실이 없어서 산상 짬낚시 2시간 3만원짜리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3만원짜리 짬낚시를 배타고 배타러 가고 있어요 짬낚시 자 도착했습니다 아 다오신거에요? 아 다오신거에요? 4명이 빵꾸러신거에요 빵꾸를 내면 어떡해요? 빵꾸를 내면 어떡해요? 라암도 갯바이에서 방파제 낚시를 하다가 전혀 입지를 못봤어요 근데 마침 짬낚시로 2시간 타임 나가는 배가 있어서 밑포를 타고 갑오징어 주꾸미 짬낚시를 해 볼텐데요 한번 2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갑오징어 주꾸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나가고 있어요 자 첫 게스틱 들어갑니다 핑크 내추럴 칼라 어떤거에 잘 붙는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컵이 왔어요 색깔이 맘에 안드나봐요 이걸로 바꿨습니다 수박으로 수박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 또 묵직하다 오이구야 아 역시 색깔이 맘에 안들었나봐요 하하하하하하 자 색깔 바꾸고서 바로 한 수 잡았습니다 빨간머리 2톤 바닥 찍고 형님 살랑살랑 흔들어줘야돼 렇게 들어 갑이냐 쭈꾸미냐 하하하하 오 쭈꾸미 씨알 좋다 그 놈으로 나왔습니다 쭈꾸미 공간이 짜잔 자 12일에 다판이 시작합니다 바짝 바짝 마감하셨다 조그미 후후 쭈꾸미 났어요 쭈꾸미 귀엽습니다 아주 귀여운 놈 나왔어요 붙었다 또 붙었다 붙었다 그렇지 또 붙었어 바로 연타로 오 뭐야 이거 대물 잡았네 딱 보니까 잡았다 오 큰 놈 잡았네 이제 감 잡았구먼 이제 감 잡았어 그 느낌을 생각을 해야 돼 그 느낌을 지금 받은 느낌 아이쿠 붙었다 아이쿠 간식을 꼬셔 잡았네 하하하하 오 휴 번호가 간식을 꼬셔 잡았습니다 하하하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아주 힘듭니다 살짝 왔다 그렇지 올라와서 타서 아닌 것 같아요 쭈꾸미 오우 오징어인 줄 알았어요 윗바늘에 쭈꾸미 붙어가지고 흐흐흐 흐흐흐흐 연타 이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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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살짝 그렇지 붙었다 떨어졌나 아 붙었다 자 왔다 그렇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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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구야 오 그렇지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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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구 좋다 주꾸미 왔습니다 왔어 왔어 주꾸미 주꾸미 왔습니다 아 붙었다 바로 주꾸미 돌아왔습니다 현초리가 없어서 바닥 찍고 텐션을 살짝 준 상태에서 가끔 공폐지를 들었다 놨다 하는 느낌이 딱 와요 그때 챔질에서 잡으면 됩니다 왔어요 왔어 왔어 또 왔어 오우 큰가보다 큰가봐 오 오징어 오징어 또 한 수 잡았습니다 어 살짝 붙어있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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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쪼금이 또 나왔습니다 완전 종교한 에스레스 노임이 높습니다 소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보실 사장님은 진짜 많이 하셨어요? 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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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도 감시 깨닫을때 여깨닫으면 오늘 나암도 항해와서 방파제 쪼금이 낚시를 하다가 쪼금이 갑오징어의 입길이 전혀 없어서 지금 나암도 미포호를 타고 갑오징어 쪼금이 낚시 짬 낚시 2시간을 해봤는데요 가보징어 두수 쪼금이 한 열대수 해서 기분좋게 낚시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아포TV GF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